대한민국 락의 새로운 트렌드 잔나비! 잔나비 어서오세요! 그나저나 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KBS 음악 프로그램 바로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 MC가 되셨어요. 일단 축하드립니다. 최정훈의 밤의 공원 공원직이 최정훈이라고 합니다. 어떻게..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내가 이래서 나 너 좋아했다고! 쭉! 아! 아 개소름! 그거를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. 음악 프로그램 진행하신 녀석 어떠세요?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많이 어렵고 얼마 안 남았는데 시즌즈여서 끝날 때 되니까 약간 적응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 근데 뭐 보니까 막 춤도 추시고 막 여러모로 잘 즐기시는 것 같던데요? 저도 봤어요. 아 진짜요?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. 아 진짜 부럽더라고요. 아 여자아이들 봐가지고 예예. 춤춘 거 그거 퀸카 춤인가요? 맞아요. 정말 부럽더라고요. 아 하하. 아 진짜 부러워셨나봐요 형. 너무 부러우신 것 같아요. 아 진짜 부러우셨나봐요 형. 왜냐면 왜냐하면 그냥 부러워. 너무 부러워. 아 무거워. 너무 부러워. 너무 부러워. 한 벌을 몇 번 더 위아래를 싶은데 선택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은 게 오프닝하고 하잖아요 네 정말 땀복을 입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컨셉은 그래도 오늘 이 뜨거움을 최대치로 만끽해보겠다 그래서 최대한 통풍이 안 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땀복 같은 말벌이 쏴도 안 뚫려야죠 이야 모기도 많이 물릴 것 같고 그래서 락커는 또 가죽바지잖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가죽바지 입어져야죠 자 이제 우리 페스티벌의 왕의 무대를 또 봐야죠 드디어 우리나라가 나왔습니다 무대 한 번 찢어주세요 장갑이 무대로 출발 예 겁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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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보영 화이팅 예 어색한 긴 미래로 무난 burn 그 길 따라 소원을 빛의 아득한 기분이 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